저 태어나서 이렇게 밝은 머리 처음 해봤거든요 아 진짜요? 근데 저희 어머님이 되게 마음에 드셨어요 어머님이 어울린다고 언니 그 색깔이랑 어울린다고 아 진짜요? 시시해 마마 나도 마마라고 해도 돼? 마마빠빠 아니 하면 안 돼? 이상하다 내가 내가 엄마 아니 언니의 엄마 엄마 그러니까 지효 엄마 이렇게 하잖아 아 괜찮아 그렇게? 찌위맘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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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코상 오도상 그게 아빠, 엄마야 오코상 가상 이게 제대로 된 거 어? 네? 방금 지효가 더 잘한 거야 오도상 오도상 오가상 오가상 사나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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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가상 사나의 엄마 어떻게 해? 사나짱 노? 사나짱 마마 사나 그냥 노을려고 사나짱 마마 사나짱 마마 마마 사나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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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마